우리 송파 마방사, 계율을 어기고 도주한 두 년 놈을 차시다. 사발 통문 좀 해주소. 경기 도인방서는 이런 처 죽일 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. 우리 동패들은 한시도 쉬지 말고 조선팔도 임방을 돌아 사발 통문을 전하고 처 죽여도 할 말 없는 총만치를 찾게. 놈을 보는 적시 팔도 각 임방이나 송파 마방 쇠살주에게 통기해야 한다. 네, 자전거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